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정지 판변TV의 박판교 전원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휴대폰 개통 후 청약 철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14-74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침해 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고요. 원고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피고는 SK텔레콤이죠. 원고가 일부 패소했다가 파견해서 승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휴대전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의 근거에서 소비자연맹이 단체수증을 제기한 겁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구시 제6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입업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 행사에 대하여 법이 정한 한도를 제한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계약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당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SK텔레콤에 보면 팩스나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이 제출될 때까지는 해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본이 14일 동안 제출이 안 되면 14일 후에는 자동으로 서비스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리고 일단 휴대전화를 해서 회선이 개통된 다음에는 14일 이내에 사용자에 의한, 개설자에 의한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고는 청약 철회권 제한 사유에 대해서 표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아까 말한 신분증을 제출할 때까지 해지를 안 해주고 신분증을 제출을 안 하게 되면 14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는 것. 그 다음에 일단 서비스 회선이 개통된 후에는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경우냐면 청약 철회권은 원래 14일이나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는데 제한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화의 가치가 현재 감소한다고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통신, 회선, 유선전압, 내가 무슨 번호를 갖다가 개통을 하잖아요. 개통을 해서 7일 또는 14일 안에 뭔가를 하게 되면 이 회선의 서비스가 현재의 감소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신분증이 제출할 때까지 해지 안 되는 것은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걸 볼 수 없다. 또한 그 14일 안에 신분증이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 다시 14일 후에 통신섭을 재개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거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전자상거래법 방구판법에서는 통신판매, 방구판매, 전화권유 판매 시 7일 내지 14일 내에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건 맞다. 그런데 그리고 훼손이 개통이 되면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회복이나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그것도 맞다. 그래, 오케이. 하지만 통상적으로 통신서비스는 2년 약정, 1년 약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그 7일이나 14일은 매우 적은 부분이고 그 14일 이후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재판매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휴대폰 전화번호를 내가 14일 동안 썼다고 해서 이거를 재판매하고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번호는 다른 번호를 부여하면 되고 그 회사는 계속 유지할 수 있죠. 바로 판매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청약 철회권 행사에 대한 표시 의무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즉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사업자가 입증해야 되고 사업자가 대신 이행 못했다면 표시 의무 이행 안 한 거로 볼 수 있고 표시 의무를 이행을 안 했다면 청약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논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청약 철회권 행사에 대해서 제한 사유가 있다면 그 제한 사유는 표시를 해야 되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청약 철회의 제한 사유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표시 의무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업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청약 철회에 대한 제한 사유를 사업자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도 안 했다. 따라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그런 청약 철회권에 대해 안내 제한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고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면 알려줘야 된다. 요것이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연맹의 단체 소송을 수행한 건데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자상거래에서는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일 내지 14일 정도.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재화의 현저한 서비스 감수수로 인해서 청약 철회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품목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 판결은 통신서비스 자체는 회복이나 재약상황 없는 건 맞다. 하지만 통상적인 1년 또는 2년의 약정이 보통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7일, 14일은 매우 적은 기간이고 철회 이후에도 재수판매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조금 이 안에는 청약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가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힌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